아몬르파티 아몬르파티 왼쪽도가 중장한 왼쪽입니다 네, 왼쪽 감사합니다 엘씨 동기에서 특별히 준비한 실생이 있나요? 준비하고 딱히 준비해버렸는데 저희는 할 때까지만 준비해주셨습니다 하나 더 찍어볼까요? 찍어볼까요? 하나, 둘, 셋 기대된다 어, 그래요 기대된다 어, 있어 누굴 찍는 건가요? 다들 네 네 누굴 찍는 거예요? 모로 모로 네 모로 저도 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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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một missing 기억이 기대하고 싶다 내가 uniquely polynom 1,2,3 1,2,3 아아 야아 마치 나방선씨가 이재시발 동그룹이 동그룹이 형처럼 생겨나는데 그냥 동그룹이 형 찾아보면 네 제가 자 촬영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KBS 가위로축제 안녕하세요 일회진행을 맡은 엑스의 찬열 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인입니다 아 이 자리에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가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팬 여러분들이죠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2017 KBS 가위로축제는 전세계 117개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아 진짜 잘생겼어요 완벽한 무대를 위해 네 네 네 네 네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왼쪽을 받으시죠 왼쪽 네 네 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새로운 네 포토타임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한번씩 해주세요 네 네 둘 아 우리 팀 아니구나 하하하하 버릴 수 있어 그쵸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차현입니다 네 그리고 은비까미라고 불러달라던 분들이시죠 원명씨와 K씨가 저희를 대신해서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멤버들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키라면 키 얼굴이라면 얼굴 하하하하 진씨 네네네 어떤 환상을 떠올리셨나요? 어 제 환상은 저만의 매력을 저희 무대에서 이렇게 멋있게 보여드리는게 저의 환상입니다 하하하하 찬열씨는 저는 엑소의 초능력을 떠올렸는데요 하하하하 엑소가 보여주는 환상적인 초능력 무대 기대해주세요 하하하하 찬열씨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아 정말 멋있었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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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저희는 잠시 후 글로벌하게 사랑받는 K-pop 가수들의 대거 준비중인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피옵 올타임 와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찬열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우 땀봐 와 여러분 트와이스부터 방탄소년단 엑소의 무대까지 흥겹게 즐겨주셨나요? 감사합니다 음악을 통해 환상적인 파티 속 빠져들었던 이 시간 마지막 무대 또한 흥 넘치게 마무리 해봐야겠죠? 네 2018 KBS 가요 대축제 마지막 무대는요 한번도 안 들어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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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파티 오르파티